효재 문자도는 글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담긴 그림입니다. 글자의 뜻과 관련된 그림이 결합된 독특한 구성의 그림으로 다양한 도안적 조형을 갖고 있어서 특히 인기가 있는 그림입니다. 글자는 대개 효재충신예의염치 여덟자라 이루어집니다. 알려진 대로 효는 효도하다라는 의미고요. 재는 형제간의 우에 있다. 충은 나라에 충성하다. 신은 사람간에 서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예는 사람간에 예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사람간에 의가 있어야 한다. 염은 청념해야 한다. 치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덟자는 육아철학의 중요 덕목을 요약한 것인데요. 원래 육아사상의 핵심 덕목을 송나라 주희가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소학에서 여덟자를 한 묶음으로 이야기하면서 이후 마치 한 세트처럼 붙어다니는 글자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재문자도는 주희가 직접 쓴 이 여덟자의 필적이 조선에 유입되고 성리학 사회윤리가 사회 전반에 정착된 조선 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려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 그려진 시기는 조선 성리학이 정착된 숙종대에서 영조대에 걸친 시기로 추정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왕실에서 세자 교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재문자도는 다양한 형태의 그림이 남아있는데요. 화면 전체에 글자만을 중앙에 적은 것, 그리고 중앙에는 글자를 적고 글자의 획 일부를 글자의 뜻과 관련된 그림으로 대체한 것, 그리고 중앙에는 글자를 배치하고 윗단과 아랫단의 화조나 산수를 그린 것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도상이 민간에 퍼지면서 매너리즘화, 추상화가 진행되면서 자유로운 표현 방식을 곁들인 민간 문자도가 나타납니다. 이 각각의 글자와 글자 안에 있는 잉어나 개, 봉황 이런 동물들은 글자에 관련된 고사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효자를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잉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와빙구리라고 하는 고사입니다. 진나라 왕상이 얼음을 깨고 잉어를 얻다 라는 뜻입니다. 진나라 왕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어머니가 잉어를 찾자 잉어를 구하기 위해서 사방을 헤매다닙니다. 한겨울에 잉어를 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꽁꽁 언 강물에 가서 잉어를 어디에서 얻나 울부짖게 됩니다. 왕상이 흘린 눈물이 얼음을 깨게 되고 그 깨진 얼음 사이로 잉어가 튀어나와서 어머니께 대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죽순과 대나무가 있습니다. 맹종이 눈속에서 죽순을 구하다 라는 고사에서 유래된 도상입니다. 맹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머니께 한겨울에 죽순을 대접하고자 했는데 죽순을 구할 길이 없어 대나무 밭에 가서 울부짖게 됩니다. 그래서 맹종의 눈물에 의해서 죽순이 도단하고 그것을 따다가 어머니께 대접했다라고 하는 효와 관련된 고사의 내용입니다. 부채가 보이시죠? 황향이 부채질로서 시원하게 하다라고 하는 고사입니다. 황향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잠자리에 드실 때 침상이 행여 더울까 싶어서 더운 날에 부채질로서 부모님의 침상을 시원하게 해서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효와 관련된 고사입니다. 거문고가 있습니다. 순임금이 거문고를 타다라는 고사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순임금 역시 매우 효자였습니다. 본인을 잘 대해주지 않았던 계모에게도 본인이 좋아하는 거문고를 타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다라고 하는 고사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문자도는 조선시대의 사회윤리 덕목을 그린 그림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윤리 덕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기에 쓰이는 여덟 글자를 마음에 새기면서 생활을 한다면 아마도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림으로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자도는 조선시대의 사회윤리 덕목이 조선시대의 사회윤리 덕목